사인에 빠르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잘 어울린다. 네, 좋아요. 사인 받으실 때 의문의 메시지도 전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 오늘 몇 시 오셨어요? 여덟 시? 여덟 시? 일찍 오세요 이번 시즌 수고했어요 세정 마무리하고 앞쪽에서 타인이 다 되시는 분은 이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100원 더 미리 축하드려요 경기 준비를 위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병희 선수까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지? 자 하나 둘 셋 어흥 하나 둘 셋 지금이야 양성으로 하나 둘 셋 양쪽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세 선수에게 수고했다고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역시 소중하신 팬들이죠 그래도 한 분 한 분은 어렵기 때문에 저도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소음이 아니라 그래서 늦더라고요 계속 정신없이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요? 그리고 후회하는 팬들에게 기쁘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선사는 획렬을 위해 인사하는 기회가 전달하겠습니다 저희 해겐진 민성민 선수와 획렬을 위해 감사하게나 전달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이 쳐다봐 주셔서 너무 가까이 있고 그리고 시즌 초반의 지키 각각 하려면 너무 너무 즐거웠고 내년에 헤버 차에서 통풍 곳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해겐진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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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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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저번에 같이 놀고 놀고 해낼지도 못하고 저의 선수들을 정말 독특 카치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되셨고 광주여서 칼슬리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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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는 흔한 아이라만 사수를 볼 거라고 정말 아쉽지만 수혜는 없애렴한 워크를 지냈다고 생각하고 내내는 정말 더 저희가 늘 흔한다는 안심을 꼭 찍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한 번만에 모셨는데 신경 쓰기 좋고 이제 저 회의 부탁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유성 선수가 아무리 내년에 부상한 사업 없이 가장 좋은 곳에서 나의 자료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 선수! 조수 선수! 조수 선수! 네, AI를 한 번 더 조금만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들으셨어요. 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조수 선수! 저희 부서 2순위에 여러분의 말할 것 같은 경쟁방 глав에는 가애라 한 번만 더 우승으로 진짜 마음의 없으니까 그럼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멤버는 잘 들으셨는데 오수 선수 중에 오수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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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시계는 비밀번호라고 하고 여러분의 반갑을 약속을 통질내서 반갑게 인사드리고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Tara는よろしく going, 배현우bird 배현우bird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배니우长 국민이 들어갑습니다. Chloe 한글자막 by 한효정